안녕하세요 저 게임 방해 아저씨입니다. 다시 왔습니다 프레이 여기 탈러스 아이? 이거 어디더라? 탈러스 어디지? 하여튼 여기서 이동을 해야겠죠? 저기 가라고 하니까 가볼게요 거침없이 한 번 가보고싶은데 죽을려고 깜짝 놀라게 만들어 야 컴백 베이직 알겠어 글루건을 먼저 이용을 해봐라 이거죠 일단은 좀 챙겨서 도움을 좀 받으면서 가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 아 아 아 음 아 moment 으 으 마카수 아사토 좋아좋아 좋아좋아 됐고 우리의 터렛이 잘 지켜줄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터렛을 그리고 제가 너무 오호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erk 뭐야 잉버토리가 프리야? 흐음 음... 다시 왔던데에는 애들이 없겠죠 당연히? 자... 정크를 다 해주시고 싸이클 흠흠 흠흠흠흠흠 흠흠흠흠 흠흠흠흠흠 흠흠흠흠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보관함이 어디 있었는데? 아 저기 저기 보관함 아이커? 야 안했나? 이거 락커 아닌가? 아니 짱이 나는데? 이벤토리가 오토솔트를 하고 해도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야? 4,5번? 아 1번, 2번 뭐지? 이게? 이게 뭘 뜻하는 거지? 다 넣어봐 안쓰는거니까 넣고 안쓰는것들을 좀 넣어주고 글루건 이건 다 필요한거고 아 떨어졌니? 아니 창고가 아까 분명 어딘가 있었던것 같은데? 거기다 넣어놓을 수 있나? 넣어놓을 수 있구나 샷건 셸 필요한거고 이 재료들은 여기다 넣어놓는게 좋을것 같아요 샷건 셸 디스럴터 배터리 됐고 자, 넣어놨고 흠흠 다시 가봅시다 자아 아이 소리 진짜 씨 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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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내가 떨어뜨린거구나 깜짝이야 가보죠 하드웨어 랩스 아, 뭔가 좋은게 나올거 같은데 지금 이 스크린샷 에 나오는 이처럼 뭔가 좋은게 나올거 같아 요런 요런 그 맵이 몇개나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플레잉타임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하긴 해 이처럼 이처럼 야 이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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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네이크 호텔 스네이크 호텔이 안됐어 스네이크 호텔이 안됐어 애플 누르고 있으면 야야야야야 아 진짜 깜짝 놀래키지 마라 뭐니? 어디 채다보고 있는거니? 밖에 뭐가 왔다갔다 하는거 같은데 네네네 적 있어, 씨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터렛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총을 샷건이나 총을 거의 안 쓰게 되네요. 뒤에 뭐니? 야 처음 알았어. 거기 숨어있는 건 뭐니? 야 너 뭐였다고? 여기 통과했다고? 아이씨. 가볼까? 구해져 내가? 뭐야? 아이씨. 방음막은 뭐냐? 더 못 올리는 거겠지? 아이씨. 여기 있는 거 안다. 스네이크 모드는 저는 안 맞아요. 아까 보셨죠? 아까 보셨죠? 오호. 야이씨. 야이씨. 아아. 아니. 아. 왜 이렇게 부족하냐고. 스플릿. 음? 좀 먹을까? 뭔가, 뭔가 있을 것 같은데. 아. 진짜.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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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보이따구 저거 걷고 싶은데? 리사이클러 차지가 오픈 챔버? 리사이클러 해보자 리사이클러 차지가 뭔지 알았어 다 끝났네 이겼네 이겼어 아닌가? 이기지 않았나? 여기 메일이 뭐가 있겠죠? 없나? 왜 없을까? 뭔가 여기에 포스트잇 같은 게 붙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포스트잇 같은 게 어딘가에 분명히 아 이거 어떻게 하고 싶은데? 이거 밀고 싶은데? 야 야 야 어휴 못 나오는 줄 야 아니 또 있는데 그냥 가 그냥 가 어? 어? 저기에 있구나 제로우지 퍼플레이션 시스템 여기 카트키가 여기 있구나 아악 봤죠? 봤죠? 저거입니다 먹을 거 없니? 먹을 거? 아악 야 뭐 이상하게 먹었더니 이렇게 됐구나 그걸 내가 왜 먹었을까? 뭔지도 모르고 아이씨 아이씨 그 재활용 때문에 계속 이렇게 찾게 돼요 뭐 없냐를 뭐야 뭐니? 눈사람이니? 눈사람 찍어줘야지 미스터 미스터 글루이 맥 글루 페이스 니가 그렇다고 깨줄게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네 아이씨 야구장갑을 복 야구장갑을 복 야구장갑을 이거 먹으라고 한건데 어? 먹으라고 먹으라고 아.. 리페어가 리페어 스킬이 깜짝이야 리페어 스킬이 아이씨 뭐야 이렇게 아우 진짜 짱있나 8918 키코드 8918 어디 키코드 잘 모르겠지만 8918 아 잠시만 어딘지 볼까요? 어디야? 아까 거긴가? 8918 오 엑 아이씨 아이씨 아니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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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쥬 아기스터물이 돌아다니든 그럼 여러분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까? 하러 가고 싶지? 모르겠네 집에 있는 지난번에 있는지 모르겠네 내가 지금 지금 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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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딘가가 있는데 이렇단 얘기는 어딘가 분명히 일단은 이게 너무 재밌는데 여기가 고기구나 그렇게 뭐 섭지도 않아요 야 아니 쏘리 쏘리 아까 이쪽으로 들어갔죠 으음 으음 피가 너무 없다, 응? 피가 너무 없어, 어떡하니? 다음 안정장소는 어디니? 아 이게, 이게 쉴드였어? 알려주지, 쉴드팩 맞네 이걸 분해하고 싶은데, 분해할 수 있는 곳이 없네 음식이 없어? 음식이 이렇게 없으면 어떡하니? 이거 뭐야? 아, 뉴로모드, 11개나 구했어? 야, 11개나 구했는데, 뭐한거야? 스테미나 이건 뭐야? 스테미나 리페어 쪽도 리사이클 재밌는데? 디스멘틀 리페어 리페어도 올려주시고 웨폰 업그레이드 킷 리베리지 그래, 이것도 좀 올려줘야, 아까처럼 움직이, 뭔가 좀 빼가지고 할 수 있는데, 이건 뭐야 메디킷의 효과를 늘리는 거고요 스테미나 아, 이거는 이제 해킹을 하는 거고, 해킹을 한번 하나 올려주죠 몇 개나 남았어? 아, 네 개 어, 시큐리티, 오래 살기 위해서는 이걸 좀 올려줘야 될 거 같은데 헬스를 좀 올려주죠 스테미나? 스테미나 별로 필요 없어 헬스를 좀 올려주시고 자, 좀 더 가보죠 아, 이것도 몰랐네 아, 진짜, 좀 얘기를 해주지 하긴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겠니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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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.. 아.. 아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리사이클러... 아 반갑다 진짜 반갑다 이거 꿀잼인데 만들어줘 만들어줘 오 만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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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걸로 뭘 만들 수 있냐면 만들게 많습니다 뭐여? 오 볼트캐스터 무기도 다양해요 야 근데 제조하는게 어딨니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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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